요즘엔 이게 태세! 튜닝 1, 2! 뭐야? 이 어두컹컹한 곳은? 어? 이거 다 배미연아에게 빼앗긴 것들이야 다시 되찾으려면 더 강한 메카니몰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카이오뿐이군! 미션! 리비에서 온 새로운 메카니몰을 만나라! 터닝 메카드 W 배터리 속인 한 사람이 터닝 메카드 W 선물권을 획득한다! 파트 1! 강력한 메카니몰로 변신하라! 이게 최강의 카이온이군요 카이온 주니어가 힘을 발휘하려면 메카니몰로 변신해야 되는데 먼저 꼬리를 올려줍니다 머리를 딱! 뒷다리를 슉! 앞다리도 슉! 발톱을! 자! 입만 벌려주면 동물의 양사절 5배원씩! 와, 간단한데? 그럼 카이온으로 한번 붙어볼까? 파트 2! 승부를 가려라! 메카니몰 고! 이번엔 대형 메카니몰을 이용해 배터리 보는 거 어때? 그럼 난 메가테리! 난 메가드래곤! 제덤 메카! 제덤 메카! 불타는 바람 카이온! 메카니몰 고! 단 한 번의 승부! 카이온 대 카이온! 칸바레차로 택현 승리! 이겼다! 이겼다! 너무 멋있다 진짜! 미션의 성공한 제가 여러분께 터닝 메카드 W 암구를 쏩니다! 와, 카이온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다음 미션 도 원추? 원추? 원추! 투니 원추 이벤트에 참여하세요!